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쉽지 않겠는데? 뭘 먼저 해야 잘된건가? 기다란거를 모양이 아래로 가게 위에도 이렇게 뜨다 뻑시다 이게 뭐지? 나 힘이 너무 약해 아휴 오늘 8원도 안해도 되겠다 다시 풀고 다시 감고 있는 짠 완성 짠 완성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어 여기랑 여기에 뒤져서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를 홈카페로 다 정리를 하려고 지금 50% 정도 됐거든요 오늘은 여기 행거를 가릴거구요 요 커튼까지 설치를 해둔 상태에요 위에다가 후크 같은거 붙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커튼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것도 안에 넣어서 가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쪽 부분은 옷장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 위에도 정리를 했구요 이 옆에도 정리를 해서 공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요 그때 만들었던 요 스틸도 여기 있어요 여기 거울도 났고 이거는 그때 옛날에 사놓은건데 진짜 사놓게 잘한거 같아요 아 그리고 테이블 일단 오늘 할거는 요 행거를 가릴 수 있는 천을 달아줄거에요 거기가 괜찮은거 같아 응 또 여기 좀 보겠지 이렇게 알쌤 오 깔끔합니다 짠 이렇게 다 걸었구요 한 7개 정도 붙이니까 딱 맞아요 이제 탁자를 옮기려고 해요 가자 집에 있던 요 테이블이 있어서 요걸 놔둘거에요 근데 요게 좀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요 위에다가 또 천을 깔아줄겁니다 이거는 방수천 방수천을 깔아주고 이렇게 방을 한번 꾸며봤어요 제 방이 스튜디오가 된 기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룸투어에서 이불을 엄청 추천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강추한다고 계속 이걸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패브릭스토어 제품인데 패브릭스토어 측에서 선물로 이불 세트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번에 홈카페로 이렇게 꾸미면서 이불도 같이 바꿔보려고 해요 라벤더 색깔로 여름 맞이 겸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색이 너무 예쁘죠? 짠 예뻐죠? 색감이 완전 예뻐요 뭔가 새로운 색깔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말로 예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4월부터 야금야금 준비했었던 홈카페 인테리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번 홈카페 인테리어는 제가 베란다에다가 홈카페를 해본 거거든요. 코로나다 보니까 카페를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을 카페로 만들고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도 구비를 했어요. 그래서 홈카페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홈카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홈베이킹에 빠져서 진짜 주변 사람들 다 나눠준 쿠키가 있는데 그게 너무 맛있다고 해서 그거 이번에 에어프라이기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리고 버터쿠키도 간단하게 만드는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홈카페 인테리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베란다 홈카페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첫 번째로 이 행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행거를 가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긴 천은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동대문에 가서 직접 천을 떼왔는데 이 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주름이 잘 안 가는 그런 소재예요. 이 뒤에 이렇게 행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기 위쪽에 있는 이거를 붙였는데 이걸로 붙이니까 다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두꺼운 거 하중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고리를 붙여서 매듭 지어서 걸어놨어요. 이 행거 천의 장점은 재봉선이 따로 없고 되게 깔끔하게 가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약간의 이런 사이즈 미스로 인해서 여기 끝에가 좀 남긴 해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충 가려주고 있습니다. 이쪽 커튼을 보시면 이 커튼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커튼은 굉장히 저렴하고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행거 천도 하얗고 여기까지 하얘 버리면 너무 하얀만 같을 것 같아서 이쪽은 꽃으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천은 아니에요, 사실. 아주 하늘하늘 얇은 건 아니고 광목천인데 얇은 버전? 제가 생각한 느낌이랑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방에서 볼 때 이 꽃으로 된 커튼 때문에 훨씬 예뻐 보이고 봄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등갓이랑 이 조그만한 조명 이 조명을 산 이유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조명을 달아서 예쁘게 바꿔볼까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던 건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너무 별로였어요, 사실. 그래서 실패를 했다 싶었는데 그래도 인테리어적으로 이 등갓이랑 건전지로 사용하는 조명을 같이 다닐까 또 예쁜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달아줬습니다. 이 의자는 아시겠지만 제가 컴퓨터 의자로 사용하고 있는 의자를 여기에다 놔봤고 나중에 필요하면 접이식 의자를 하나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신경 써서 꾸몄었던 테이블 위를 보여드릴게요. 테이블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앤틱한 티테이블이에요. 이게 원래는 큰 베란다에 있던 테이블인데 딱히 필요는 없어서 제가 홈카페 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여기다 한 번 둬봤는데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천을 깔아줬어요. 이 천은 방수천으로 이것도 엄마가 직접 맞춤으로 한 건데 생각보다 좀 너무 길긴 해요. 근데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지금 여기다 두고 테이블 보로 사용하고 있고요. 방수천이다 보니까 뭘 흘려도 금방 닦을 수 있어서 딱 테이블 보로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화예요. 양깁이 조화인데 이 색깔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조화를 하나 놔줬고요. 이거 이 겉에 있는 뭐라고 하지? 이거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이 조명은 옛날에 구매했었는데 사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쪽 방을 꾸미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 방에다가 놔둔 상태고 이거 이게 진짜 생각보다 가성비 갑이었어요. 정말 촛불같이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불빛도 예쁜데 이런 건전지로 하는 이 촛불이 아른아른하게 보여서 되게 분위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잘 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 깐 거는 테이블 매트인데 되게 예전에 구매를 했던 건데 이 라탄 느낌의 테이블 매트가 이 방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메인 테이블 매트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산 조명 중에 가장 귀엽고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인데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크기도 크지 않고 제가 손이 큰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높지도 않고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조명 하나로 인해서 이 방 전체가 은은하게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서 정말 가장 마음에 드는 조명이 얘랑 얘예요. 얘는 마켓비 제품이고요. 이 동그란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잡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인테리어 잡지예요. 이 책은 더 터치라는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킴포크랑 놈 아키텍츠라는 덴마크 인테리어 브랜드가 협업해서 만든 세계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을 소개하는 그런 사진집이에요. 책에 나오는 인테리어나 스타일이 진짜 따뜻하고 묻어난 느낌이라서 책을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살짝 살짝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드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따뜻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우리나라를 소개시켜주는 건축물이 있어서 이걸 가장 먼저 봤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건축물 뿐만 아니라 뭔가 덴마크나 이탈리아 등등 세계 여러 나라 건축물이나 인테리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인테리어보다는 디자인 하나하나의 사연을 연결해서 설명하거나 디테일한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에 관한 지식을 얻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일상에 적용하기 쉬울만한 그런 디자인적인 영감을 많이 주는 책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책이에요. 책 자체도 묻어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 옆에 두는 것도 많이 눈에 띄지 않지만 꽤 포인트가 돼서 저는 이쪽에다가 기대서 이렇게 기대서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이 돼버린 여기 옷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옷장을 진짜 어떤 분들은 옷장 문 못 열게 이렇게 식물을 놔두면 어떡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식물이 되게 생각보다 가벼워요. 움직이기가 쉽고 이 스푤도 이케아에 샀는데 이 스푤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좀 더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게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좀 더 크면 여기 이 스푤을 빼도 될 만큼 이게 굉장히 크죠? 이 식물은 극락조인데요. 극락조가 진짜 크고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회농장을 갔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꽤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어요.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모양이 이렇게 잘난 여인초가 없는데 얘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고 지금은 좀 많이 커져서 이쪽을 이렇게 다 대충 묶어줬어요. 이 여인초가 너무 예쁘게 쑥쑥 잘 자라줘서 얘를 예쁘게 키우려고 엄청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가 분위기를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식물입니다. 그다음에 옷장을 설명하기 전에 이쪽을 보여드리면 그때 말씀드렸던 나무로 된 거는 못 샀는데 그래도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 하얀 거울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하고 굉장히 가벼운 제품이라서 잘 쓰고 있어요. 여기서 가끔 전신샷 찍고 그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 갈아입고 여기서 한 번 원매무새 체크하기가 좋아서 여기에 놔뒀어요. 그리고 이 위에 달린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거 알정구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집에서 사용하던 건데 이 집에 이 베란다에다 꾸며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서 해놨는데 진짜 역시 알정구는 해놓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건 건전지로 하는 거라서 이쪽에다가 버튼을 놔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 거울 뒤에는 지금 다 정리를 해놓았는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놓는 게 많이 차지하진 않아서 너무 지저분했던 거를 제외하고는 이 수납함을 사용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 다 이케아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생긴 작은 거랑 저기 위에 큰 거 있죠? 큰 것도 두 개 구매해서 이 안에다가 정리를 해놨고 또 옷장에다가도 정리를 해놨고요. 한 톤으로 맞추니까 훨씬 깔끔하더라고요. 수납함을 세트로 구매를 해서 여기 있던 물건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 중간에 화장품 빼고는 다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거 하나 놔뒀는데 이 조명이 원풀원으로 만 원에 팔던 거라서 어디 사용할 데가 없을까 하다가 아까 등갓을 이용해서 하나는 놔두고 이 하나는 이쪽이 생각보다 되게 칙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이 환했으면 좋겠어서 이쪽 옆에다가 붙이는 거 하나 놔두고 다 묶어서 다 매달아놨어요. 이쪽 옷장이 최근에 엽서를 사서 붙여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그마한 엽서랑 이쪽에 이렇게 엽서들을 붙여놨어요. 이게 붙여놓으니까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훨씬 더 커버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케아에서 구매를 한 건데 엄마가 최근에 식물 요 두 가지 DCBIA였나? 이거를 구매를 해오셨어요. 베란다를 두면 예쁘겠다 싶었는데 이 두 개만 딸랑 두니까 심심하다 싶기도 하고 이것도 넣을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딱 마땅히 넣을 곳이 없어서 이 제품이 굉장히 얼기설기 되어 있는 제품이라 이 벽에다 또 붙여서 여기다 걸어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니까 식물이 훨씬 이뻐보여서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인테리어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된 건데 너무 괜찮았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홈카페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청 유명한 르벤 쿠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원래 르벤 쿠키에 호두가 들어가는데 저는 호두를 안 좋아해서 이 피칸을 넣어서 해보려고요. 이 피칸을 먼저 전처리를 해줄게요. 피칸 전처리하려고 물을 끓이고 있고 중력분, 박력분 먼저 다 섞어 놓을게요. 박력분 중력분에 넣어볼게요. 100g 지금 물이 다 끓어서 한 분 정도 데쳐주라고 씻어서 있어야 됐을까요? 물이 되게 껌하네 물기를 다 뺀 다음에 한번 볶아야 된대요. 호두로 안 하고 피칸으로 해서 그런지 얘 색깔이 다 뺏긴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제 베이킹 파우더 집에 감자 전분이 있길래 요 겉도 넣으려고 해요. 1분간 고춧가루 고춧가루 엄마한테 혼나겠다 왜? 옆에 다 튀었어 약불에서 고춧가루 고추 쇠기 통 출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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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뭔가 비주얼 봐 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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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덜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조금 잘못된 거 이 세 개는 나중에 한 건데 총 7개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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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집에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번 버터쿠키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홈베이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앵커버터거든요 먼저 120g을 준비해 줄게요 이거를 녹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녹여올게요 살짝만 더 돌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념품을 그 다음에 양념품을 양념품을 광념품 왜 이렇게 작은 걸로 없을까요? 안녕 반죽은 끝입니다. 반죽은 끝입니다. 반죽은 끝입니다. 지금 예열 중이고 한번 첫 빵 구운 다음에 다른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179에 12분 정도 맞춰놨어요. 모양은 예쁘게 안 나왔는데 이게 종이 오일에다 할 때 종이 오일이 구겨져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이거는 모양이 괜찮죠? 지금 하나 먹어보고 있어요. 낮은 온도에서 조금 더 구워도 될 것 같아요. 종이 오일이 막 움직이고 바람에 날려가니까 그 모양에 맞춰서 굳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종이 오일을 좀 잘 고정을 해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제가 구매한 에스프레소 워싱기는 오스너 예가 클래식인 것 같고요. 이거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이게 가격도 저렴한데 생각보다 완전 뽕뽕듯이 잘 쓰고 있어요. 그럼 한번 아메리카노 만들어볼게요. 저희 지금 이렇게 원두를 넣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커피를 이미 한 잔 마셨어서 이 디카페인 원두를 사용해볼게요. 일단 이 계량기로 얘를 16g을 맞출 거예요. 저는 17, 18g 정도가 맞는 걸로 바리스타 할 때 배웠는데 16g이 제일 먹기 편했어요. 16g. 지금 엄마랑 오빠 주문이 들어와서 곱하기 2로 할게요. 이 그라인더에다가 갈아줄 겁니다. 곱게 갈아주었으면 준비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곱아볼게요. 뒤에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다 했으면 여기에 꼽아주고 이렇게 다 했으면 여기에 꼽아주고 이렇게 다 했으면 여기에 꼽아주고 한번 더 마시면 돼요. 아메리카노 완성. 고춧가루 고춧가루